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의 권유로 이렇게 대회에 나갔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살펴보고 나갔다거나 그러실 텐데 어떻게 나가시게 됐는지요? 출전하게 된 계기는 우리 안사돈이 안사돈? 안사돈님이. 그때마다 나가면 성과가 있을 거라고. 그 안사돈 분하고 같이 사우나 가신 거네요? 사우나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이제 애들하고 같이 놀이공원에 가면 1박 2일 코스 가는 거 있죠. 가서 우연히 우연찮게 같이 사우나를 가게 됐어요. 사돈끼리는 잘 안어울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조심스럽죠. 우리는 이렇게 언니 동생 같은 그런 사돈 관계예요. 그래서 가서 제 몸을 한 번 본 거예요. 이제 알몸을. 그때부터 만나면 전화를 통화한다면 한 번. 나가보라고. 그래서 이거는 주위의 친구나 아우들이 그냥 듣기 좋아라는 소리는 아니구나. 전체적으로 사우나를 갈 때마다 얘기하니까. 그래서 그거를 딱 자신감을 가졌어요. 혹시 사우나 가셔서 세신한다고 그러잖아요. 세신도 받아보신 적 있어요? 세신. 떼미는. 물론이죠. 그 떼미는 분도 얘기하던가요? 밀면서. 그 아주머니가. 네. 막 놀래죠. 이 욕탕에서는 제가 최고래요. 그거를 어제 그제도 들었어요. 그러면 그. 제가. 이 몸매가. 오. 그러면 혹시 뭐 신뢰가 안 되면 안사도는 안 나갔어요 왜. 안사도는. 네. 그런. 이 출전하는 것도. 물론 미모와 뭐. 그게 있겠지만. 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성주의님은 끼가 있군요. 끼가 있어요. 어떤 끼가 있어요. 저는요. 그냥. 노래면 노래. 오. 춤이면 춤. 하려면. 자. 좋습니다. 마지막과 함께. 여기는 varieties입니다. 여기 나와요. 선두이랑MR Rex 변명. 선두이랑. 여기 마 Eve이. 여기 나와요. 여기. 여기 나와요. 여기 나오시고. 여기 나온거죠. 여기고 오시고. 음악이 나와요. 음악은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. 예. 옛날에 나를. 나 shocked. 태 Herrn 씨yaluest? Energiewiczspunk شيK 나와요. 터지ército Eck Sílalu pegar 수. 이미 그녀의 선 eles. 빨리 가까이 좀 갔어.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.